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약혼자로 알려졌다가 사기 의혹에 휩싸인 전청주 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입니다. 남 씨가 전 씨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를 두고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경찰에 체포된 전청주 씨. 스토킹과 혼인 빙자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의 수사를 집중해 내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한 명에게 2천만 원을 뜯어내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대출을 유도한 혐의입니다. 신병을 확보하면 전 씨의 다른 혐의는 물론 약혼자였던 남현희 씨의 범죄 관여 여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앞서 남 씨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공범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하며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황. 사기꾼 아닌가? 그런데 이제 지내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심되는 것을 물어보면 그걸 다 대답을, 저희가 이해되게 대답을 하는 그런 재주를 갖고 있었고. 그러자 김 의원은 남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전 씨와의 통화에서 남 씨도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들었다며 범죄 수익으로 얻은 이득을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현희 씨도 자기가 이렇게 투자 사기를 치는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 관련돼 제기된 의혹, 진정은 시간을 두고 모두 확인한다는 입장입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